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소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곤 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곤되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압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영적 안테나입니다. 영혼들의 말씀 가지고 영향력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매주일 야구보수를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야구보수는 다른 서신서와 달라서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서신입니다. 이 야구보수가 왜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이 되었느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인가 라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고백해야 됩니다. 물어봅니다. 믿음으로입니까? 행함으로입니까? 정답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많은 종교들은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고 다 종교생활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그런데 야구보수에 보면 마치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야구보 2장의 말씀이 논쟁의 불씨를 키운 말씀입니다. 야구보수와 관련해서 종교개혁의 양대산맥이라 부르는 마틴 루트와 요한 칼빈 이 두 사람도 서로 다 이 부분의 말이 달랐습니다. 마틴 루트는 바울서신과 야구보수 간에 이 모순과 불일치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야구보수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평가져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트는 성경을 끝까지 다 읽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루트는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다 읽지 못했다. 사실 요한 칼빈은 주석이 66권 다 나와 있는데 루트는 없어요. 어떤 의미로 볼 때 요한 칼빈이 훨씬 성경을 깊이 더 그렇게 철저하게 읽었다는 겁니다. 야구보수의 말씀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을 반박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야구보수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온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가장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성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구보수의 핵심은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져주시느냐?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 말씀을 실천할 때 되어진다. 구원 이전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 믿으면 신 행 일치해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전에는 듣고 행하는 것, 이제는 믿고 행하는 것, 야구보수는 진리를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 믿음은 삶의 변화가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합니다. 정말 믿느냐? 믿는다고 하면 이거는 지식을 주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를 강조하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변화를 말한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향력 있는 믿음을 믿어미셔야 된다. 영향력 있는 믿음. 어느 교회 앞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한 분은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과일 가게의 아주머니가 오는 손님들마다 누구에게나 입이 마르도록 목사님을 칭찬했습니다. 특별히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거요. 그래서 어느 손님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기에 설교를 잘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머니 대답이 저는 주일날 또 과일 가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그럼 설교를 안 들어보고 어떻게 잘한다고 칭찬합니까? 이렇게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로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성주 여러분,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응답받느냐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잘 하고 있는 성도가 없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제 설교가 잘하고 있구나. 우자는 말입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뭐냐? 우리 신앙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열매. 요시옥과 따위에서 기로돼서 랩렌드 일곱 명처럼 다니엘과 제 친구들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입혔어요. 포로된 주제, 노예된 주제, 노예가 그것도 높은 데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현장에서 엄청난 영향을 입혔어요. 무슨 영향을 입혔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저렇게 하나님의 영향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왕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영향력이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고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봐.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구나. 이걸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영향력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영계 모든 성도들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재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 살리는 믿음입니다. 14절로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넝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룡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기하라, 배부리 가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야구보가 행함과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야구보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광같이 되어지는 것이다. 전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구보는 이 행함 없는 믿음은 자기 신임에 불과하고 믿음 없는 행함은 껍데기에 외식적인 것이다. 불교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특별히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언급하는 행위와 야구보가 말하는 행함은 본질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 갈라데아 2장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절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야구보가 언급하고 있는 행함은 어떤 의미인가? 이 야구보가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행함.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표현으로서. 성도에 관한 말이에요. 불신적인 말이 아니고 종교인에게 말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자들은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거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행여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그리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먹으라.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뿐인 삶이 어떤 영향력을 입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그래서 기독교인들 보고 뭘 압니까? 불신자들이.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교회 다니더니 말은 잘한다.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잘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듣는 기가 있어서 많이 듣고 하나 또 삶은 적용도 안 하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아주 피곤하지요 사실은. 응답받는 사람들 실제로 말과 행함이 바로 동전 양면처럼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요. 매력있지요. 자꾸 뭘 듣고 싶지요. 성취되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지요.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빗대가지고 설명한 부분이에요. 너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쇠마의 고백입니다. 쇠마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아침 저녁 쇠마를 암송했어요.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불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삶에는 어떤 믿음의 영향력도 입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르신들과 같이 외식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야구보가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침을 가했어요. 잘하는 도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니잖아요. 비꼬는 말이잖아요. 귀신들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입으로 말한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29절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인 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지금 같이 가는 제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이 시간표까지는 모르는데 귀신들인 이 사람이 나와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들을 괴롭게 하려고 왜 멸하려고 자꾸 하느냐 두루 벌벌 떠는 그런 귀신들인 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귀신들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들이 정말 참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참믿음이 결코 아니다. 마치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복음의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의 신뢰를 들어서 행함이 있는 산믿음에 대한 강조가 시작됩니다. 참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20절 봅니다.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너가 포근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본문 장세기 15장의 말씀과 장세기 22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아야 이해가 딱 됩니다. 장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늘에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하늘에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아닐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늘에 별처럼 네 자식이 많을 것이다 하니까 아멘 하고 믿었더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에게 의로워야겠다. 그래서 의로워야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식이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건이 나오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온전히 순종하는 뭐요? 행동을 합니다. 순종하는 행동을 해요. 야구보는 이 사건을 가르쳐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믿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식을 받침으로 행함으로 증명된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인정을 했다. 그걸 말하고 있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24절에 나와요.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을 없이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다는 이신친의의 이 교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봐야 될 것은요. 야구보가 지금 논쟁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야구보는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삶의 변화나 실천을 나타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향해서 행함 있는 산미됨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지금 봐야 됩니다. 야구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까지 지형을 받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희생 라합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라합이 단순 입으로만 천상하지 하나님 내가 들었다 홍해를 가르는 것 열 가지 재앙으로 인해 해방되어 오는 것 수많은 기적들 많이 들었다 말로만 줄줄줄줄 한 것이 아니에요. 라합은 요소가 보낸 간첩들 이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보호했어요. 잘못하면 가난 왕에게 온 가족 몰살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숨겨놓고 갔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보여도 그 당시로서는 라합은 생명을 건 거예요. 온 가족 몰살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지켜줬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 연결될 때 산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가장 난해한 부분을 은혜롭게 지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워낙 세게 말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다 들었을 텐데 일단 지나왔어요.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산믿음을 통해서 보금의 선한 영향력을 입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칼비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이웃을 위해서야 한다는 조건으로 주님이 맡기신 것이다. 이웃을 위해서야 한다는 후손들 후대들을 위해서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지식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웃을 위해서 서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주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 주리라. 역설적이죠. 세상은 안 주는 것이지요. 안 주는 것이 남는 것이지요. 남는 것인데 성경은 주라 주라 주면 내가 내게 풍성히 채워주겠다. 이걸 처음 해야 돼요. 저는 평생 주고 삽니다. 목사들 모임 갔다. 그러면 제가 있으면 아무도 밥값 낼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제가 당연히 내죠. 왜 그러냐. 너희도 한번 내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대에 정은주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감이 났어서 낸다는 게 교만 아닙니까? 괜찮다 내봐라 그냥. 제가 그렇게 늘 저는 청년 때부터 그랬어요. 청년 때 청년 하면서 청년 하면 청년 때는 모이면 먹어야 돼요. 막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교제하고 전부 먹는 게 없으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계속 먹는 거 다 공급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수용료교회 청년 회장할 당시 그 청년들은 어떻게 된 파일인지 처음에는 한 3, 40명에다가 점점 늘어나면 몇백 명의 시험을 갔는데 그걸 제가 대접을 하거든요. 대접을 밖에 사기도 하고 집에 다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면 막 신발이 막 30개 50개 꽉 있어요. 그 집사람은요. 밤새 먹을 거 대어주고 나중에는 막 라면 박스 꽉 갖다 놓고 알아서 막 끓여먹고 시컷 대접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보고 회장님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온 사람이 없어. 열 번 입으면 열 번 다 얻어먹어. 이 밖에 세상에는 안 그렇거든요. 세상에는 내가 한번 탁 사면 상대가 또 한번 탁 사고 이렇게 대집니다. 이렇게 한 두 번 세 번 샀는데 안 사면 다음에 안 만나요. 내가 호구냐? 니네 만나요. 그런 수준까지 안 만나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열 번 다 얻어먹어. 샹거지야 그냥. 내가 그래 하도 답답해서 이재호 집사라고 친구 있어요. 내가 나이 같은데 이재호 집사 니는 말이야 그래 살지 말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부대 안에 있었어요. 부대 안에 민간인 부대 안에서 일하는 민간인이었어요. 울고 뻔하지 뭐 울고 그런데 이 친구가 내 말을 듣고 결심을 했어요. 그때부터 사기를 시작하잖아요. 감히 내 앞에서 사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만났데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청년회 활동할 때 그때 당신이 내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그때부터 어디에 갔든지 밥 사기셨는데 지금까지 사고 있다고요. 아멘. 얻어먹는 사람은 평생 얻어먹고 사는 사람은 평생 산다니까. 결정하세요. 내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쓰라고 주신 거라고. 꼬불치 가지고 꼬불치 눈하고 또 꼬불치고 또 꼬불치기 이 순어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면 되지 말고 주님 주시면 또 되죠. 성교 계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는요. 우리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게 결코 아니에요. 그건 좋은 믿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면 아니에요. 237나라 5천정정. 아멘. 워치타워 돼야 돼요. 아멘. 월드워치타워 그렇게 세계를 가세요. 품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지요. 맨날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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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실천적 믿음이 돼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베풀고 성교하고 헌신하고 그거 안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살아계심과 사람을 크고 작고 귀하게 천하게 부하고 가난하게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아깝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헌금합니까. 하느님 앞에서 모든 생명 죽게 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헌금 상태를 딱 보면 착 나와버려요. 착 나와버려요. 믿음 상태 말로만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밥은 잘 사요. 밥은 생생 냅니다. 사람들은 밥을 사서 헌금 절대 안 합니다. 안 믿기 때문에 하나는 안 믿고 사람 믿으니까 사람 앞에는 인정받고 싶은데 하나는 인정 관심이 없어. 하나는 안 믿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기꾼도 있었어요. 대접은 잘해가서 인정 다 받아서 야 저 조사해 봐. 헌금 없어. 힘일 줄 없어. 안 믿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요즘 시대 좋아. 딱 때리면 다 나와버려요. 촤악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실천적 믿음.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생명 살리는 믿음을 통해서 2, 3, 7 나라 5천 종종 살리는 자라까지 나아가는 2, 3, 7 치유섬이 되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 살리는 말입니다. 3장 1질로 3질로 옵니다. 내 행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활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구부는요. 우리 믿음이 영향력을 입히는 믿음이 돼야 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말의 중요성을 감조하고 있어요. 말의 중요성. 새치 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경험이 있을 정도로 혀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을 아무리 이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 정치판 보세요. 정치권 보면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내년에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지키느냐 정권을 교체하느냐 모든 초침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지도자들 여자 후보들의 말을 들어보면 서로 보여요. 서로 죽이는 말만 해요. 죽이는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은 없어요. 계속 죽이는 말로 가득 차요. 뉴스 보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서로서로 비방과 비난이 난무하지요. 비난 정치 이 뭡니까 이런 불평들이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해치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말 교회 안에도 같이 동력하면서 같이 사역하면서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시험들어 말을 함부로 해 마치 본인이 안 듣는 것처럼 말을 하죠. 다 들어요. 다 알게 한다고요. 본인이 없을 때 흉을 봤는데 그거 다 들어간다니까요. 꼭 알려줘요. 알려줘. 이가 시키려고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 때 말을 그러니까 시험을 들게 하는 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야구보는 본문 2절에 우리가 실수가 많은 존재인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말의 중요성과 말에 대한 절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강조했지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뭐요? 더디하라. 성경은 야구보수뿐만 아니라 곳곳에 살리는 말을 내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언젠만의 검사가라.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한몸이라. 서로 한몸이에요. 자문 15장 5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기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말에는 단순한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뭐요?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죽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가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죽이는 말을 이 사단의 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페인 기억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 그랬어요. 영혼을 관통한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혀 아래 도끼가 들어있다. 글은 종이에 서는 언어이고 말은 허공에 서는 언어다. 그랬어요. 허공에 적은 말은 지울 수도 찢을 수도 없다. 공기를 통해서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번식하고 확장된다. 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의 도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우리 입술은 우리 의지로 제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 24 기도 24가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는 생각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남원자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낮에는 모든 만남과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례자의 기도라. 그리고 전쟁에는 모든 메시지를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지는 정복자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것을 전체로 말하면 랩런트 타임이라 그럽니다. 남은 자의 시간입니다. 남은 자의 시간. 우리가 영적인 안텐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이사시의 소통을 하게 되면 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안해도 자연스럽게 살리는 말을 하게 돼요. 말. 이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느냐. 부흥이 안 되는 교회 보면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많아. 그것도 거의 다 부정적인 말이야. 불신하는 말이야. 이감 부치는 말이야. 은혜 안 되는 말이야. 거의 다 그래요. 참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제가 이 목회를 개최하고 진구하면서 얼마나 30년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예상과 결상 통과되면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질문도 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말이 많으면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말을 하되 살리는 말 은혜로 말만 해야 돼요.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지 잘났다고 지 좀 똑똑하다고 좀 남들도 다르다고 하는 말들이 다 부정지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호남 사람들이 많아. 호남 사람들은 말 함부로 안 합니다. 개최할 때부터 호남 사람들을 시작해. 전부 호남 사람들이 근처 모아서 짓고 전부 재정 전부 호남 사람들을 너무 조용한 말이 함부로 안 해. 누가 함부로 말하느냐. 경상도 사람들 경북 사람은 조금 나섭니다. 그러더라고요. 경남 사람들 경남 사람들 중에도 해변가 쪽으로 돌고 있는 마산부산 사람들 말 함부로 합니다. 팍팍 생각하는 들이 그냥 던져 던져. 보통 서울남들은 상대가 머리를 어떻게 하고든 상관없이 일제히 언급 안 합니다. 부산 사람들은 뭐 네 머리가 왜 그러나. 좀 살 좀 찌보이면 엄청 뚱뚱해졌네. 사람 죽입니다. 죽여 그냥. 문화는 솔직한 문화다. 그러면서 지인은 솔직한데 남은 죽는 판이야. 보는 건 그냥 보면 네 얼굴이 왜 그러냐. 평가합니다. 평가. 부정적으로. 다른 서울 사람들은 머리를 끼고든 지고든 볶고든 관심 없어요. 별 말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심 문제라. 살이 쪘다. 말 안 해요. 찐거 찌진 사람도 괴로운데 그것까지 다 확인시켜준다니까. 경상도 경남 쪽이 그런 게 많아요. 경남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게 참 다행이라. 물론 지방마다 사람 다 다르죠. 청청도 사람 알 수가 없어. 이 교회 안에 교회는요. 일단 은혜로 말 이외에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진짜로. 그렇게 저는 목회하면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이 없는 초록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여러분요. 하나님과 영종 안테나 딱 세어놓고 24시 기도 기도를 24시 기도한다. 이거 우리 단체밖에 없거든요. 24시 기도한다. 이러면요. 다른 시시한 부정적인 말 남의 말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고 24시 순례자의 기도 남은자의 기도 지금 정복자 기도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게 들리겠어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부정적인 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지난주일 2022년 청직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원리스 이루라고 원리스 한 달 동안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원리스 핵심도 뭐예요? 원리스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친하다고 치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걸 지적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알아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성령으로 치료될 줄 믿고 좋은 점만 얘기해요. 좋은 점.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좋은 것. 칭찬할 것만 얘기하라고. 사람이 고래도 칭찬하고 춤춘다고 칭찬을 자꾸 해주면 다 시무렸잖아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친구들 말해나 사회에겨나 완전 복음. 완전 복음. 완전 복음. 그래서 우리 교단위원 목사들 모인다. 절대로 남말하고 남판만하고 부정지금 얄짤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30년 제가 같이 있으면서 언제나 세워지고 경량 불평 원망 아니 사람 모임에 무슨 한국 사람인데 불평 없겠어요. 다 단체가 소위 말해서 직분도 있고 나름대로 서열도 있고 이런 데 일치 없습니다. 전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절대 죽음 믿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겨보면 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김용화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 거의 죽었는데 세 번 죽었대요. 조금 전에 2분 마치고 제가 만났는데 세 번 죽었대요. 한 번 죽어 시신 장례식하러 갈라는데 또 여기 뛰어가지고 여기 좀 뛰어가지고 또 왔대요. 그래가지고 또 또 이제 또 죽 끊어져가지고 또 시신 버리러 화장하러 갈라는데 또 뛰어더래요. 또 뛰어. 또 왔대요. 또 뛰어. 또 왔대요. 세 번을 죽었대요. 그래서 자기 한 달 동안 완전히 죽었는데 한 달 동안 죽었는데 조금 전에 간절거라 하더라고. 한 달 동안 예수님하고 오셨대요. 한 달 동안 예수님하고 자기는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행복한 한 달 동안. 근데 하나는 한 달 동안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싹 다락방이 드려요. 충격받았대요. 다락방에서 말하는 메시지 쫙 신문과 권세부터 시작하가지고 쫙 마지막에 랩런터를 위해서 살려준다고 그러더래요. 랩런터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눈을 딱 뜨니까 내가 여기 왜 와있지. 몸이 만신창 완전히 다 빠져요. 50몇 킬로콜 빠지고 완전히 거의 죽은 상태. 눈 뜨니까 괴롭더래요. 눈 감고 있을 때는 완전히 행복했는데 나중에 관정대로 관중국의 좋은 은혜라면 은혜된다. 그거 한번 녹화에 보내라 이렇게 했어. 내일 모레 퇴코 들어간다 했어. 안 그러면 이왕 관중을 할 텐데 시간이 없어. 못 해가지고 여러분 연계 모드 신도들 말해나 사회개나 완전 포금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리더 전문가 존 맥스웰이 행동 리더십이란 책에서 이런 말 했어요. 뭔가를 주저하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실패한 사람들은 언젠가 증오군에 빠져있다. 언젠가 증오군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증오군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좌우명이 뭐냐. 어느 날인가 어느 날인가 되겠지. 언젠가 되겠지. 어느 날 되겠지. 그 어느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늘 언젠가 꿈꾼다. 그러나 그 어느 날은 행동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언젠가 증후군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내 삶 속에 강단 메시지 잡고 다 할 거 없습니다. 한 단어만 잡으세요. 하나만 제목만 기억하세요. 하나씩 적용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영적 영향력 영적 영향력 쉬운 말 아니거든요. 영적 영향력을 입히게 됩니다. 내가 영적을 처음 했기 때문에 영적 모든 성도들 믿음은 막연하게 주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 이 믿음 영향력 있는 믿음이 된다. 그 말 그래서 선패드는 말씀마다 응답을 처음하는 증거 있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막연한 성경 소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향력 있는 정말 영향력 입힐 수 있는 그들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야 주옵사사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일에 승인받는 이런 지혜로운 성령인도 받는 말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원대수로는 말들이 넘치게 하야 주옵사사 언제나 나는 영적 안테나다 라고 하는 영적 파스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승인받는 기한주님이여 정직이들이 다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